엉덩이 존나 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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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읽 난 너를 좋아해 히히히힣 여기 안에 맥주 단함 아 콜라 한입만 딱 먹고싶어 있잖아 냉장고에 오오~! 깜짝해 오늘은 이 길씨랑 몇 년 만이야? 몇 달이지? 오늘 좀 스타일리쉬 하시네요. 창작지.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. 근데 맛없으면 죽여버릴 거예요. 야, 니 나를 못 믿어? 못 믿어. 죄송하다, 나 니 못 믿어. 예약 따로 안 주셨죠? 음식품인데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어요. 예약제는 지금 식사하시려면 6시부터 식사하실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혹시 지금 예약하고 딴 데 갔다 와도 괜찮아요? 6시로 예약 잡아주실까요? 네네. 우리 그럼 카페 먼저 갈까? 그램 좋아, 그램 좋아. 동상 온도. 갔나? 아, 존나 웃겨요. 엉덩이 존나 커. 어때요? 나 이뻐요? 나 엉덩이 작아졌지? 엉덩이 작아졌다. 아, 진짜 이뻐. 한 번 만져봐, 이렇게만. 싫어, 시발. 아니, 저 엉덩이가 개 작아졌어요, 나도. 너 엉덩이 왜 작아졌어? 나 살 빠졌어, 7kg. 왜? 지금 하루 한 끼 안 먹고 있거든.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시간 안 나는데. 어쩌다 보니 한 끼를 먹게 되는데 살이 7, 8kg가 빠졌어. 너는 그만큼 많이 처먹었다는 거야. 그래서 나 이제 헬스 하려고. 진심이야? 나 적응 안 돼. 나 적응 안 돼. 여러분들이 저 광대를 보시는 것 같은데. 내가 유고. 나 저기로 까먹었어. 귀엽지? 룰루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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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세요? 네. 야 지금 진짜 잘 나와. 뻥치지마. 나 이런 거 진짜. 나 영상 쪽 가야되나? 룰루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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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웃기네. 공상 운동이래. 근처에 있는 게 낫겠지. 나 이거 그만 찍을래. 룰루랄라. 엄청 빠졌는데? 엄청 빠졌는데? 진짜야. 진심이야. 진짜야. 나 이거 좀 투둑이 없어지게 했지? 나 좀 노렸지. 너 하고 있지?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있지. 룰루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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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늦었어. 아닌가? 누나 아니였나? 거의 얼추 비슷하게 왔나올 것 같아. 룰루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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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젠틀나잇이야? 아니야. 나 그거 우리 공간에서 산 거. 너무 좋다. 그치. 이번에 새로 리뉴얼 돼가지고. 어 맞아. 달아. 달아 달아. 또 한 거? 할까. 나 마시는 거야. 나 마시는 거야. 어 macam Mater. 끝. 어때. 네. 그냥 그런데? 거의 잘들었네. 치즈는 뭐냐고 만든다. 이거는 진짜 치즈라고. 그러게. 일단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여러분 이게 작은 개구대. 인스타에 없이 지금 벌써 어릴 때 그거 해소까지. 두 번째로. 치즈가 주단 말이야 치즈가 주단 말이야 치즈 올려먹어 그럼 새로 거치면 방법 없이 된다 여기 안에 밥이 있던데? 이렇게 여기 이게 콩나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나는 차로 숙질에서 차로 숙질을 했는데 뭐 먹어야 돼? 그런 거 제일 편해요 겁나 맛있어 밥도 있어요 밥 찰떡 음 왜 맛있지 이거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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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취할 거야 내 돈이 다 했거든 어 너 4시야? 읍쓰 아 진짜 제대로 안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대로 자면 딱일 것 같아? 응 진짜 왜 길래에서 자리잖아 정말 대박이다 이거 토 아파 진심이야? 토해 그러면 등 쳐줄까? 아 아 알지 아 아 지금 여기 어딘지 아세요? 오 오 와 우리 여기 갈 거구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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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피곤해. 누나, 일단 나 밥 좀 먹을게. 알았다, 야. 아니. 전 반죽을 엄마가 하고 가셨어요. 아, 나 똥 마려운데? 아우, 씨. 전을 해 먹을 거예요. 화전. 똥도 마려워. 오징어, 부추, 애호박. 맛있게 만든 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우, 기름 튀겼어, 선생님. 나는 조금 얇게 해 주겠어? 한 번 더 오케이. 오늘 줄리언, 내게 고백할게. 코너란 봉투에 아뜨리나. 난 너를 좋아해. 맛있게 꿍버가 들어왔으면 해. 뒤집기 성공. 나 매우 잘한 것 같은데, 이 느낌. 진심 잘한 듯. 인정. 인정, 인정. 어우, 집에 기름 냄새가 장난이 아니구만. 두 장을 붙여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다음 장소는 태움. 간장도 만들어 왔고. 익었겠지? 파전에는 오징어가 꼭 들어가야 돼. 그래야 맛있어. 안 익은 것 같냐, 왜 이렇게? 오징어. 개짜금. 음, 맛있어. 역시 우리 엄마. 조개도 들어갔다, 여기. 바지락. 한 장 크릴여. 오징어. 오징어. 저거 먹었잖아, 냉장고에. 나 진짜 뭐하는 새끼야? 어우, 치킨 시켰을 때 받은 게 있는데. 아, 일찍 좀 꺼낼걸. 나의 이런 미스테이크, 용서 못해. 와 와 한번 해볼까요? 안녕 안녕 오늘도 스경쓰랑 왔어 안녕 이거 간오름 할까? 3000원 와 진짜 싸다 커피의 바나다 거는 딱 적절 상큼 맛있었거든요? 근데 백다방 거는 이거 놓을 것 같아 겁나 찐해 약간 원행 먹는 느낌? 지금 저는 성신여대 요거 브로우 한 곳에 속눈썹 펌 하러 왔어요 속눈썹 펌 한 번 하니깐 너무 편하더라고 세니타이저 세니타이저 우리 스경쓰도 여기 한번 나와주세요 오우 인사 한번 해줘 봐 안녕하세요 스경쓰에요 안녕하세요 스경쓰에요 오늘 룩 요런 조거 팬츠에 나이치 공연 잘 tast 그렇게 baar 안녕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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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춤상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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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이야 예쁜 눈이라 예쁘다 눈물 흘렸어 천사의 눈물 엔젤티어 여기는 어디? 미치지 꺼져 지금 귀여워 하시는 거예요? 아니지 바짝 올려주세요 아 뭐 하나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어 지금 어 아래쪽 눈에서 붙어가지고 이쁘다 예쁘다 아 그래? 남자들 긴 사람 많아 어 남자들 긴 사람 진짜 많아 여러분 저 존나 짧죠 근데 이쁜데? 잘 올라갔는데? 야 없는 거 또 이렇게 끄집어 올려놓으니까 그나마 수경에도 한번 찍어줘라 얘 이렇게 예쁜데 공주님 공주님 됐어 공주님 공주님 여드름 X대네요 나 마라 곱창탕면 먹을 거야 여기 녹골도 왔어요 공주님 야 니 파티비 나 가려워 주문해 진짜 크림셀 꼬바라 꼬바라바라 오늘도 온라인 예비 크림셀 아 돈맛 이제 치킨도 음 음 그냥 꼬바라 먹어 아 배 뜨거워 아 배 뜨거워 맛있는 거 봐 뜨거워 음 배 뜨거운데 그러니까 뜨거워 오 이거 맛있다 먹어봐 오 이래야지 나 안 편해 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퍼바루도 존맛이야 음 음 나 밥만 먹고 싶어 짠짠하고 매운데 화해서 좋아 뭐지? 짜 면 재무 하 이빈 둘 뭐지 혹시 뇌 하 하 혼자 영상 남겨야 돼 스파게티 맥 앤 치즈 스파게티 존나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조용히 해줘 짤무 와 스파게티 아 핏에 요린이 보통 비싼거래? 음아 차워 난 포테지 음 포거 레키아 리메야 와우 일단 처음부터 뭘 먹을거 뭘 먹긴 다 뜨거워 나는 그냥 파스터라 맛있어. 이거 부터 먹어. 와우, 시즈. 마켄스. 이렇게 더 매워. 깍독이 먹어도 된대, 이거. 반올림이 10초나만 오는지 몰랐어. 홀리, 그렇게 다 한가 이거 돼. 너 손이 너무 차가워, 요나. 진짜 죽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저도 찍고 싶어요. 저도 찍고 싶다고요.